구독해주세요! 하트 뽕! 자 오늘은 지지보드님의 쿨자이브 에너지션 리액션 시간! 오늘은 다카맨을 잡아라! 뭐하시라고? 니들에겐 안잡히다구! 자신만만하구만! 우리는 쥬맨이랑 뉴 아스트로 토일레까지 있다구! 이 녀석들 너무 세잖아! 잘가라 다카맨! 녀석들에게 당해서 다리를 잃었어! 비록 한쪽 다리는 없지만 복수는 꼭 해주겠어! 뭐야? 다리가 없는데 싸울 수 있겠어?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끝장을 내주겠어! 출동! 어? 뭐야? 완전 우리 할아버지 같은데? 땡기 이 녀석아! 어휴 할아버지! 노하지 마셔유! 고야놈! 뭐야? 이렇게 다리를 다쳐서 싸울 수 있겠어? 당연하지! 그렇다면 실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구! 여기다가 쥬맨! 뭐 이정도 쥬미야! 지팡이 짚고 간다! 어떠냐? 나의 실력! 할아버지! 여기서 이러시면 안돼요! 무엇이라? 죄송! 그렇다면 제대로 상대해주마! 마피아 토일렛! 그리고 범버 토일렛! 그리고 아스트로 파이터 토일렛! 다카맨 할아버지! 이제 각오하라구! 건설! 너희들은 벌써 죽은 목숨이야! 너? 르르르르르르르르! 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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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 할아버지 왜 이렇게 센거야? 지팡이로 싸대기 때려버리기! 거기다가 마지막 피살기! 아니! 뭐야? 모두 당했다고? 내가 다리를 하나 없지만 공격력은 훨씬 올라갔다고! 아니! 이 할아버지! 안되겠네! 박사도론멘이 토일렛! 버릇을 고쳐주자! 지금 뭐하세요? 왜? 다카맨이 너무 세니까! 이제 센거 인정하는군! 이번에도 한번 혼주를 내주겠어! 아니! 뭐야! 다리도 없는데 왜 이렇게 더 세지는거야! 다리가 없어서 더 열받아서 세지는거라구! 뭔 소리지? 피살기! 간다! 뚫뚫뚫뚫! 또 당했다! 그러니까 지팡이 짚고 다닌다고 절대 무시하지 마라! 후덜덜! 우리 살려주세요! 잡았다 이 녀석들! 아니! 왜 이렇게 센거야? 박사 토일렛! 그리고 마이클 잭슨 토일렛! 그리고 멀티버스 해골 토일렛! 덤벼라! 다카맨! 피살기부터 터뜨리기! 어? 뭐지? 뭐야! 니 혼자 남았니? 그래! 나 열심히 톱질해서 너에게 복수하고 말겠어! 그래! 내가 가만히 있을테니까 실컷 어디 한번 때려보라고! 톱질! 톱질 톱질! 다카맨 뭐해! 그렇게 계속 맞다간 죽는다고! 피살기가 있다구! 자 간다! 쯧! 너! 너 맞아! 진하니! 오늘 다리 잘린 다카맨! 연습 행진이구만! 너의 독주를 막으러 왔다! 업그레이드 DJ 토일렛! 거기다가 저주받은 쥐맨 토일렛까지! 다카맨! 이제 넌 여기까지다! 과연 그럴까? 아주 귀여운 녀석들이구만! 니들이 나를 참교육한다고? 지팡이를 받아라! 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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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합동구격! 아주 빌딩 벽까지 밀어버려! 왜 이렇게 미는거야?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밀어버려! 르르르르르르! 아야야야야야! 이것들아! 나 좀 내버렸드라구! 아주 꿀잼인데! 안되겠어! 피살기! 똑같네! 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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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계속 밀어붙여! 나가지도 못하고! 튕겼다구! 아아아! 야야야야! 오예! 드디어 다카맨을 잡았다! 아 뭐야! 정말 분하구만! 안되겠어! 내 친구를 불러야겠어! 나와줘 친구야! 짜잔! 다리 잘린 타스맨이라고! 우린 둘다! 다리 없는 타이탄이에요! 친구야! 내가 도와줄게! 흐흐흐흐흐흐! 기다려왔다! 쥐맨 쉴드! 거기다가 우리의 대장! 뉴 아스트로 토일렛! 딱 좋아! 2대2 정면 승부다! 가자! 간다! 기어서 공격!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호호호! 뉴 아스트로 토일렛이 죽다니! 쥐맨! 너도 이리 오라구! 아니 이것들이 좀비도 아니고 왜 이렇게 끝까지 덤비는 거야? 지구 끝까지 따라가겠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오 뭐야! 다리도 없는데 점프하세요? 끝까지 따라가서 때리기! 오호호호호! 전우야! 몸도 불편한데 고생했다네! 우리가 비록 다리는 없지만 끈끈한 전우에는 있다구! 근데 우리 둘만 있으니까 이상하다! 타티맨도 부르자구! 좋았어! 타티맨 도와줘! 근데 타티맨은 멀쩡한데 우리만 상태가 안 좋은데? 그렇다면 이번엔 다시 한번 도전이다! 뉴 아스트로 토일렛! 마이클 잭슨 토일렛! DJ 토일렛까지! 그리고 마지막 그린 쥐맨! 이번엔 제대로 발라주마! 뭔 소리지? 아니야! 좀 더 추가해야겠어! 돌연변이 박사 토일렛! 좋았어! 하지만 타이탄 삼총사는 절대 그냥 당하지 않는다구! 도전! 스크린 공격! 이 녀석들 멈춰! 돌연변이 박사 토일렛 잘 가시고! 도전! 아 잠깐만!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파스맨 뭐해? 빨리 도와줘! 아 잠깐만! 여기 낑겼다구! 왜 이러는 걸까요? 그래도 나 아직 살아있다! 필살기! 자 얘들아! 모여서 패버려! 좋았다! 좀비 타스맨 훅격! 근데 얘네들 왜 이렇게 매칩이 좋은거야? 왜 안죽어? 여긴 클리어! 점프! 이 녀석 진짜 안죽네? 어 뭐야? 똥침이다! 내가 왔다! 어? 뒤에서 구경! 얘들아! 나 왔다니까! 응! 신경쓰지 말고! 여기만 때려! 진짜 뭐야? 근데 이 녀석 뭔데 이렇게 안죽는거야? 맞아! 세 명이서 이렇게 열심히 패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죽는거지? 괜찮아! 언젠가는 죽겠지! 해버려! 타카맨 잘한다! 타카맨 화이팅! 타카맨 잘한다! 타카맨 화이팅! 필살기! 렛츠고! 이제 내가 나설 차례군! 나는 그린 쥐맨! 뭐야! 세 명이서 비겁하다! 한 명씩 덤비라구! 세 명인데 어떻게 한 명씩 덤벼! 그냥 이리와! 쥐맨! 너무 세잖아! 안돼! 질 수 없어! 마지막까지! 다리 잘린 타이탄팀 승리! 자 오늘은 지지 모드님의 콜덤 애니메이션!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리액션 해봤고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안꿈토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уют 파티타맛 커버! 어머어들이! 오 bom 보기Intro! 찾아뵙니! 2 3 3 5 7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